행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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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어... 오늘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네! 어, 정말 저도 이렇게 하동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계속 이제 촬영이나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동을 정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또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여러분 또 제가 콘서트 이제 전국투어 콘서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이제 부산 그리고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4개 지역을 투어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콘서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요. 정말 준비해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앵콜곡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앵콜곡의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노래를 하기 전에 이제 이제 제가 또 드라마 오늘 제작 발표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제 10시, 10시 30분 이때 이제 어, 제 드라마 첫 방송을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중표로 나오니깐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목은 굽힐 수는 없답니다. 굽힐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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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우씨! 어,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10시 반이라고 일부러. 아우씨! 아우씨! 네! 굽힐 수는 없다. 오늘 저녁 9시에 첫 방송 되니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한번 불러달라고 했던 곡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곡이게요? 맞습니다. 나는 피터팬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인 만큼 박수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각질 따라 많이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는 피터팬 들려드리겠습니다